이번 시간에는 아파치를 맥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비트나미를 쉽게 얘기해서 인스톨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오픈소스들을 여러분이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스톨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나미를 우선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의 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비트나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설치 패키지 중에서 mampstack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mampstack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m은 맥입니다. 그리고 a는 아파치, m은 mysql, 그리고 p는 php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mysql, php는 같이 잘 사용되는 이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mamp를 설치하게 되면 아파치뿐만 아니라 mysql, php 이런 것들도 다 설치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앱 스토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또는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기 전에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로그인하셔도 되고 하기 싫으면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운로드가 끝났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에서 여기 dmg로 끝나는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마운트가 되는 거죠? 드라이브에 삽입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터미널을 엽니다. 터미널을 열게요. 터미널을 이렇게 열고요. 그리고 클릭을 좀 키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cd, 루트, 볼륨, 그리고 ls-al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mamp로 시작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전에 따라서 디렉토리의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디렉토리를 직접 찾으셔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완성에 의해서 mamp5.4.12-0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다시 bitnami.manp.app로 들어가고 콘텐츠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macOS로 들어갑니다. 그럼 install.builder.sh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이 바로 실제로 mamp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킬 건데요. 저는 sudo, 관리자의 권한으로 저 파일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자로 실행하는 것과 관리자가 아닌 것으로 실행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관리자의 권한으로 저는 sudo라고 적었잖아요? 실행을 하게 되면 80번 포트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관리자가 아닌 권한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80번 포트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8080 포트나 이런 포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http의 표준 프로토콜인 80번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sudo 명령으로 installer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인스톨링이 시작이 됩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겁니다.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깜빡깜빡 점프를 뛰면서 여기서 next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치하고 싶은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설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클릭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나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디렉토리인데요. 이 안에 아파치, php, mysql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 디렉토리 안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밑에 mampstack-5.4.12-0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생성하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바뀌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됩니다. next를 누르고 그 다음에는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설치를 하는데 루트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각자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설치가 설치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레스 바가 100%까지 찰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는 설치가 끝났고요. 여기 launch bitnami mampstack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니쉬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키고요. 이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해야겠죠. 여기서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비트나미의 소개 페이지로 이동을 했다면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OS X에 성공적으로 잘 설치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비트나미의 다큐멘트 루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브라우저에다가 이 웹서버의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index.html이라고 하고 엔터를 당치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페이지가 서버로부터 전송이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특정한 페이지 index.htm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html 문서인데요. 바로 이 문서가 서버 상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가 다큐멘트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그 파일을 다큐멘트 루트부터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큐멘트 루트의 경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cd 애플리케이션 이 맥에서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설치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디렉토리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cd mamp 스택 5.4.1.2 뭐 이렇게 버전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ls-al을 해보시면 이것이 mamp 스택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에 비트나미와 관련된 모든 파일이 이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큐멘트 루트를 찾기 위해서는 아파치2라고 하는 이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는 저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셔서요. 그 중에서 htdoc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내용을 보시면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이 있죠. 바로 이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이 여러분이 로컬호스트 슬래시 인덱스.html이라고 입력했을 때 출력되는 내용인 거죠. 그럼 저게 맞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hello world.html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한 번 html의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hello world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방금 읽기 권한이 없어서 저는 읽기 권한을 가지고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vi 에디터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 hello world.html이라는 파일이 저장이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인덱스.html 대신에 hello world.html을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입력한 hello world.html이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파치의 여러가지 설정을 바꾸고 싶다면 자 mamp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자 이렇게 생긴 디렉토리입니다. 이 디렉토리 밑에 있는 아파치2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comp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comp 안에서 뭐 httpd.comp라든지 여러가지 아파치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 파일들을 여러분이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mamp 스택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ctl.scrpt.sh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ctl이라는 것은 컨트롤이라는 뜻일 거고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이 mamp 스택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ctl.scrpt 그리고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파치 그리고 mysql과 같은 서버들이 전부 다 꺼졌다가 켜지는 리스타트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모든 서비스를 끄고 싶다 그러면 스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리스타트를 하고 싶다면 리스타트라고 입력하시고 뒤에다가는 아파치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에 대해서만 리스타트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macOS, OSX에 비트나미를 설치해서 아파치를 구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